부산시 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부산시 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를 방문해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부산시와 제주도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